그분이 우리가 죽어야 될 십자가에서 제물로 그분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네가 살라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온 건 이것 때문에 왔어 니네들이 내 제자들이라면 니네들 이렇게 계급 다툼하면 안 돼 서열 다툼하면 안 돼 서로 하인이 되거라고 서로 일꾼이 되어줘 서로에게 노예가 되어줘라 여러분 지금 주님의 이 말씀에 비하면 권력화되고 서열화된 한국교회 직분제가 바른 교회가 맞습니까? 백준향 기념교회 전탐임 이재철 목사가 전통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한국교회를 향해서 히스기아가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노빼무상을 파괴한 것처럼 과감하게 우상을 깨트려야 한다고 역설한 과거 메시지가 다시금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 목사는 지난해 말 연동교회에서 전한 말씀사경회에서 위계 질서로 고착화된 한국교회 직분제 문제를 들면서 권력화되고 서열화된 한국교회가 바른 교회가 맞느냐며 반성과 성찰의 필요성을 제기했는데요 이 목사는 일반 개시로 나타나는 자연의 질서 속에서 높아지려면 나다져야 한다는 주님의 가르침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나무와 가지의 성장의 원리를 들어 설명해 많은 공감을 샀습니다 이 목사는 내 아버지는 농부시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내 안에 붙어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나한테서 떨어져 나가면 말라서 버리워져 불타 없어지고 그렇지 않은가 교회가 주님에게 붙들려 있어야 생명의 열매가 거두어지지 않는가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언급하신 포도나무를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나무들은 공통점을 갖고 있다고 운을 뗐습니다 이 목사는 이어서 땅에서 나무 줄기가 올라온다 그 줄기에서 첫 번째 나무 가지가 나온다 그 첫 번째 나온 나무 가지는 세월이 흘러갈수록 그 나무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강한 가지가 된다 두 번째 나무 가지가 나온다 첫 번째 나무 가지가 야 너 내 밑으로 들어가 내가 너 위야 세 번째 나무 가지가 나오자 넌 내 밑으로 내려가 여러분 처음 나온 가지들이 내가 더 크고 강하다고 높은 나무 윗자리를 차지하면 그 나무들은 먼저 나온 가지들의 무게 때문에 꺾어진다 세상의 조직들이 다 오래 가지 못한다 왜 다 꺾어지는가 윗자리를 차지하려다가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다 꺾여진다 나무를 보라 제일 먼저 나온 가지가 크고 강한 가지가 아무리 세월이 흘러가도 제일 밑자리 그 다음 가지는 그 위에 나무에 항상 가장 늦게 나온 어린 가지가 제일 윗자리 좋은 자리에 있다 예수님 말씀하고 똑같다 너희들이 정말 크고 강한 사람이 되길 원하는가 하인이 되라 나무는 그 말 지킨다 그래서 이 자연은 그렇게 아름답다 강한 것들이 큰 것들이 밑에서 티아코너스가 되는 것이다 내가 버텨줄게 니네들 위해서 마음껏 놀아라 태풍이 불어도 견디게 해주는 것이다 그게 교회다 한국교회 직분제의 서열화, 계급화, 권력화라는 전통의 우상화가 이렇게 공고하게 자리 잡고 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니네들이 크고 강한 자들일수록 커지길 원하면 하인이 되라고 하시는데 전부 장로, 집사, 권사를 계급으로 알고 서로 높아지러 가는 이런 교회를 앞으로도 10년, 20년 이어가라 하십니까? 이제 이 우상 깨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전했습니다 이 목사는 끝으로 저는 죽음은 늘 코끝에 달려있다고 말합니다 이거 숨 멎으면 죽는 것입니다 오늘 밤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의 속전, 십자가의 속전을 당신이 스스로 주시고 우리를 생명으로 구원해 주셨는데 단 한 번밖에 사는 인생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코끝에 생명이 있는 동안에 우리 진짜 예수쟁이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700년이 지나서야 히스기아가 노뱀을 깨트렸던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 깨트려야 할 노뱀들을 미련 없이 깨트리기 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소식 전해드리며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